아우 씨, 차정한 차가 여기 어디... 저거지? 험퍼도 깨끗하고 찌그러진 데도 없고 뭐야, 이거 교통사고 난 차 맞아? 어머, 깜짝이야! 아니, 조효사 왜 남의 차 앞에서 알짱대는 겁니까? 아니, 아니 그게 알짱대는 게 아니라 어, 저기 차가 사고가 났다길래 정비업체를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사고 난 차 같지 않고 깨끗하네요 바로 수리했죠 별로 큰 사고도 아니었고 뭐 아무튼 신경 써서 고마워요 유머차가 불러가요 아, 예 들어가세요 역시 수상해 뭔가 있어 네, 여보세요 네, 제가 정민국 씨 와이프인데요 사고요? 거기가 어딘데요?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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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화 오늘 예슬이 왔다 갔냐?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핸드폰 고장 났어요 전화로 하면 되잖아요 아, 다짜고짜 전화하기 모냥 빠지는 질문이라 그래 아이... 정환아! 아, 은혜랑 장보고 오는 길인가 봐 아, 저기 분유가 떨어져서 아, 저기 오늘 베이비 요가 갔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어, 아버님 아이,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잘 만났다 방금 훈고협이랑 통화를 했는데 저, 학원 수업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돼요 나중에 얘기해요 어?